반갑습니다. 북지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앞으로 그 CME의 이더리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주에는 뭔가 좀 출렁출렁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사이클을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파이라는 게 보통 이제 디파이를 하면서 채굴을 할 때 그 해당 거버넌스 토큰들을 이제 받잖아요. 뭐 와이파이도 그렇고 뭐 스시도 그렇고 1인치도 그렇고 예전부터 제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했었던 그 바이넌스 스마트체인의 팬켓스업도 지금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채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익이 커요. 그래서 뭔가 거래소에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개인지갑에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좋긴 하거든요. 근데 디파이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텀이 좀 긴 것 같아요. 한번 수익이 쫙 왔다가 또 잠깐 침체됐다가 또 수익이 쫙 왔다가 침체됐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쨌건 큰 사이클이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제 디파이 쪽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울컥불컥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제 디파이에 넣어서 수익을 보시다가 디파이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이 올랐었던 그 때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두 달 전이나 두 달 반쯤 요쯤 전에 이제 나머지 알트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디파이들이 안 올라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 또 사이클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수익을 얻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 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또 타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이더리움으로 바꾸는데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나서 들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이걸 바로바로 디파이에 투입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서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바이넌스 스마트체인에서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BNB, 트론 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론에서 하시는 분들은 트론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디파이 시즌이 돌아오면은 다시 디파이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점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시드가 커지니까 이제 수익도 점점 커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뭔가 그 크립토의 겨울이 언젠가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무서워요. 진짜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CFI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립토닷컴에서 언을 사용한다든가, 바이넌스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언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넥소나 셀시스 같은 것들 사용하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긴 하락장 때 이제 CFI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극대화 되었을 때 매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CFI를 사용하면서 이자를 굴리면서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내 CFI에서 굴렸었던,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크립토닷컴 카드 같은 거 아니면 뭐 바이넌스에서 이번에 나오는 비자카드라든가 셀시우스, 넥소 다 아마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금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길을 모아놨다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이 끝나갈 때쯤 다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조금조금씩 비트나 이더나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미래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유망한 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텀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무도 풀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중간점이 잡히겠죠. 그럼 이 평균 단가보다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 시점부터 이제 쭉쭉쭉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상승분을 이득을 취해서 다시 또 디파이에 돌리고 이거를 반복하시면은 아마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 사이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원론적이긴 해요. 뭐 말이 쉽죠. 비트코인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내려가고 이더 올라갈 때 이더를 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디파이 코인들 올라가면 디파이 서비스에 넣었다가 나중에 수익 나면은 그걸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시파이를 사용하고 겨울을 버텨라. 뭐 이런 거긴 한데 이게 말이 쉽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탐구를 해보시면은 그런 데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들고 있는 그 낮은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아라. 이 가장 그 쉬운 원칙보다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언론적인 얘기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한 번쯤 귀를 기울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이거저거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니까 이때 여러분들도 뭐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일부는 이더로 그리고 나머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쟁여놓으시는 그런 습관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매도점이 오면은 이제 매도를 조금씩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변동성 있으면은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